안정 옮겨 저쪽 밑에 요쪽하고 그 사람 옮기는 거는 한 이제 몇 명 모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 쪽에서 화환 198일 어우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제가 안 뜨는 것도 이상하네요 여기서 제가 장합 안되고 홍농 장안에 외래가 안되지 장안 된다 이 통이라도 귀한 인재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장안 항어령이 등용해주고 등용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한 인재예요 그리고 안정 공격을 가고 여기는 사기를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이쪽에서는 감령에 통차 안 썼네 바로 한현을 밀고 나서 조범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다시 인재 등용 장안에 누가 있을까요 비요 안되고 장수 되고요 제가 한 10명 정도만 등용해도 워낙 인상이 좋기 때문에 등용이 너무 잘 돼요 장안 비요는 안되고 장안 주령 되고요 사람 첫인상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계속 사줘야 돼요 제가 지금 5년짜리 밖에 없는데 그럼 215년이면 또 아프다고 하죠 그러니까 등용을 하면서 계속 저것도 체크를 해주고 중산 중산 그런 쪽은 알아서 하세요 비요왕이 조홍 아까 귀찮게 했었는데 하운 야 이거 이벤트가 안 일어나서 청공금을 안 뺏겼죠 이거 청공금을 중산 청공금은 들고 있니? 와 들고 있네요 청공금 이게 송지 14에서는 포로로 잡으면 아이템을 다 뺐는데 이거 아이템을 못 뺐어요 아이템을 왜 못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몸과 한 몸인지 감옥 갈 때도 들고 들어가죠 칼을 착수 그리고 지금 휴식을 많이 했으니까 은행에 갑시다 한중으로 가요 이쪽은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뭐야 해산 하시고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장비 나오시고요 아들하고 나왔어요 아들하고 병을 다 끌고 내려오시고요 여기 좋은 기다리고 있죠 요하 진도하고 같이 3부장으로 나오세요 강기병 끌고 나오시고 여기는 이염과 능통이 둘이 다 나와야 되겠네 강창병 병기 전체 충청 끌고 오시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사마의가 와 있네요 사마의 가자 사마의가 가서 공적을 세우고 더 늘려봐 저는 그리고 계속 등용 장안에 누가 있나 두기 유엽 안되는 애들이 많네 방아짱 장류 딱히 등용할 사람이 없네요 여기 포로가 엄청 많은데 여기 포로가 24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등용이 안되지 이거를 위치로 소속 장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장로 밖에 안되네 아 파견하려고 신원형 아 마등 포로가 엄청 많구나 조접 포로는 없어졌나보네 그러면은 뭐 등용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저는 휴식이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취하면서 쇼핑이나 하고 그러면 되죠 이동은 조금 있다가 장사잡도 좋고 자 이제 이동 좀 합시다 어 사람이 좀 많아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일단 아래쪽에서 좀 해결해야 되니까 합의 초에서도 좀 내려와도 되고요 장추나 순유 내려오면 되고요 원한이 내려오고 폭풍관 등용이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합의에서 소속 합의 제갈량이 내려옵시다 제갈량 마석 황어령 마석하고 그만 다녀 위에 쪽은 땅을 조금만 더 먹고 어 변씨 뭐야 변씨가 여유롭게 차를 마셨어요 그럼 변씨를 등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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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시죠 나랑 방금 차를 마셨는데 왜 안 돼요 증여 책을 좋아하시네요 정치책을 줍시다 설전하면 될 것 같죠 설전하면 될 것 같죠 설전하면 될 것도 같은 분위기인데 아 이거 안되네 허나 포기하지 않겠소 천수로 갑시다 천수로 가고 서서는 남아서 지킵시다 서서가 총대장이니까 육손이 서서가 남아서 지켜 육손이 총대장 되는 게 더 좋죠 합쳐봐 육손이 총대장이에요 변씨 초대 이거 왜 저랑 사이 좋으면서 등용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쇼핑해야 돼요 아 안나오네 다마도 나눠주고 등용 오케이 나 변씨 미력한 몸 변씨가 좋아하는 걸 제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변씨가 좋아하는 걸 제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한종훈이 형의 유장군이 오면은 저 유장군은 저 혼자 막습니다 아 이렇게 책이 안나와요 나머지는 무시하고 가세요 한종훈 양의 출병 여기가 누가 있나 가규 가규 오세요 근데 동원 29일이니까 여기는 정병이 노숙 노숙 옵시다 노숙이 누규랑 끌고 병력 최대를 가지고 강창병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단체 주유 여몽 통솔 병력 최대 강궁병 저는 대교는 쉬시고요 변씨랑 갑시다 장수 이통이 하고 나오시고 투석차 돈이 없네 물자 재분배 변씨하고 친해져가지고 손권이 조조만 죽여주면은 진짜 대박이죠 이거 동원 50일 뭐야 동원 50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재미난 거 다 지나가겠어요 동원 50일 때문에 동원 50일 누굽니까 동원을 봤어야 되는데 동원 50일 어? 가셨고 육손 올라갑시다 바로 금손 올라가면 되고 서서는 무도로 내려오면 되고요 황충등형 여기 무지하게 많이 모였을 거예요 다 계양으로 내려가시고 무도공격 이제서야 출발하네 근데 어차피 노소하고 시간 맞춰서 온 거는 잘 됐네요 9만명 어차피 시간이 맞겠어요 서로 이걸 그리고 서서가 못 이기네요 병력은 많은데 어 이겼네 서서 그냥 물리쳤고 서서가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진군을 반을 나눠서 가면 되죠 다 클릭하지 말고 조운와 장비는 저쪽으로 가세요 사마이도 저쪽으로 가시고요 너네 언제 올 거야 안 오면 우리가 친다 여기 몇 부대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동 좀 이따 한번에 해줄게요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대규모 전투겠죠 더 이상 대규모 전투는 없어요 열강 철기도 있고 하지만 쓸만한 거는 대토구로 어디 갔어요 거대토구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거다 갑시다 전투를 해주고 어 태사자는 요거를 깨주고요 한당은 요거를 깨주고요 어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신다 빠져 빠져 야 우리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거를 안 도망가 아우 목 아파 이거를 안 도망가요 근데 안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외네요 자 여기서 여몽의 공수지 괜찮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우 도망가네 그렇지 여기들이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럼 우리 톡을 들어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한당과 태사자는 납세입니다 태사자는 가서 꼬장 부려 지망함정 뭐 쓰든지 말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꼬장 부리면 돼요 어 노숙은 왜 지망함정이 안 걸리죠 지망함정 면역이니 이제까지 간 다음에 가자 들어가자 자 태사자 꼬장 부리로 출발 영능재야 야 하필이면 또 조범을 딱 그 조운이 잡았네요 그럼 번신이 어떻게 된 거야 금성도지야 금성도지야 계속 꼬장 부려 그러다가 빠져주고요 자 이제 신학의 준비 레디 모여보세요 이놈들 자 거쳐주고 다 모여봐 간다 자 다 타보자 같이 나는 타는 게 무섭지 않다 이놈들 오 일기토 뭐야 불구덩이 속에서 일기토 유주 따위가 빵 공공 필 빵 제가 창 들고 있으니까 간지가 안 하죠 보유 이거 조용히 아쉬운 게 신학의가 장임한테 안 들어갔어요 장임한테 붙어줘 이렇게 하고 노숙이 여길 붙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관우 싸우지 말고 문 열어줘 가서 가자 신학의가 몰래 돌아서 불 지르는 게 무슨 작전 같죠 신학의가 몰래 돌아서 불 지르는 게 무슨 작전 같죠 현대 요격장 같은 그런 느낌 야 이거 받으려고 나왔어요 얘 이거 방어집 받으려고 되게 머리 좋다 선구자 일기토 승리 자 이제 큰 싸움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개별의 산을 저는 이제 필요가 없죠 여몽이 이제 다 해결하세요 자 자동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육소는 제 편지 해가지고 어 병력이 다 어디 갔어요 어허 병력이 다 죽었네 9천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가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출병 편제 제가 뛰어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유장과 변씨하고 또 다시 나가서 감기병으로 뛰어가서 육소는 좀 기다리세요 여몽진군 자 서서도 해산 장수 분배는 조금 있다 하구요 이쪽에 조범이 끝났는데 스톱 스톱 자 바로 진군 하포로 가구요 여기도 진군 여기도 진군 하포로 갑니다 어 마동 여기 남았구나 어이 뭐야 여기 숨어서 뭐예요 한 놈이 뒤에 남아있었네 한 놈이 뒤에 남아있었네 여기도 못 빼구요 주태가 다행히 있네요 여기도 해 저펜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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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차 왜이렇게 많아 클릭하는 곳마다 추석차에요 허창 육소는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되고 한낭도 빠졌구요 여기 더 있나? 아 많네요 많아요 조진 허저도 있구요 왕창 여기는 허저 순찰이고 여건 손흥도 있네 장소 분배는 조금 이따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검각을 파괴했는데 또 가맹관도 남았죠 쌀이 쌀이 116일 저는 어디까지 갔나요 대편제 감기병으로 다같이 찝시다 이번 아이는 또 여자아이인데 정말 귀여운 군략하구요 주수 아까 주옥이하고 조금 아 이게 잘 안맞는데 좀 예쁜 이름이 없나 좀 예쁜 이름이 없나 제발 올라가세요 오 저만 일찍 가네요 이렇게 늦어 또 조조야 도망가 잠시 하핳하핳하 하하하핳하 다 덤벼 이놈들 불타고 싶으면 덤벼 드디어 가맹관을 제압했다 하지만 일기토를 하고 싶진 않아요 나레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내 사기 사기가 없는 채로 와가지고 하지만 뒤에 육성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 분전이 없네 빨리 뛰어 너는 신하게 한 번 더 돌아오게 해봐 신하게 한 번 더 돌아오면 너는 끝이야 아 조조 들어가네요 아 제가 거대토굴 안되잖아 나 기병이라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초석작 깔아야죠 뭐 마운로건가요 와 90일에 일기 오네 뭐 아이템 받았나봐요 창이 뭐 좋은 창인가 무슨 창이지 진삼에서 도운 창 같은 모양이긴 합니다 용창 같은 거야 안 그래도 사기 없는데 항영제약 좋아요 이제 무의만 이기면 되네 다 같이 죽자 우리 십사를 쓰면 주우는 불에 안타는데 화신이라 우리 십사가 아니라서 불에 탑니다 자 초석차 가자 충차 가구요 충차 좀 있다 충차 좀 있다 자동제약 왜 설치가 안 됐어요 왜 설치가 안 됐어요 영역제일 지원자 쓰네 이기적인 놈 주안 빠져 빨리 빠져 죽지마 빨리 빠져 죽지마 너 하나 죽으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큰데 자 성문들 봐 신하게 안 맞네 너 나와봐 신하게 쓰게 너 나와봐 신하게 쓰게 가자 됐다 뒤졌다 가자 가자 저희들이 택리 불에 택리해 다 태워버려 깜짝이야 이런 말 마둥 세력도 멸망 이러면 마둥 세력도 멸망 알았어요 해산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군을 영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포 쪽에 또 뭐해 있죠 대군 역시나 반을 나눠가지고 유비하고 사마이하고 합치고요 유비하고 장비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장비는 진군 교지로가요 가 빨리 그리고 나머지는 합쳐서 좋은군은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몽군은 면중관을 넘습니다 면중관을 넘으러 가자 내 방향에서 아주 잘 가고 있죠 들어가서 저는 또 역시나 쇼핑을 아까 변씨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변씨가 책만 좋아하네 근데 돈 얼마 3천 정도 줄게요 그 정도는 껌입니다 여기 술 하나 뭐 이런거 쓸데없는거 팔면 뭐야 자금 입수했잖아요 다음날이 되야되는구나 돈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조를 조조를 포로로 잡았을텐데 아 풀어줬네요 아 풀어줬네요 재화가 됐네 송건이 왜 조조를 안죽이지 아까워요 죽여야 되는데 제법도 버티고 있고요 제법 버티긴 했지만 다 죽죠 어 여기 면주가 넘으니까 또 낙성이예요 자 이동 장비 재편제 다 썼죠 잠깐 대기를 해줬다가 사기를 더 쌓아주고 진군합니다 여기도 도착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좋은 세력이 우리 다시 여기서 빠져주고요 나가 있어야 되겠다 이놈들 천원 줄게 귀찮게 하지마 진군 강조로 가주시고요 끝냈고 마초 등용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편제 뒷편제 우리 주욱이 아직 몇 살일까요 다섯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어요 안에서 안에 있으니까 자꾸 말 시켜가지고 성도합니다 얘는 어디가 아 이거 지키려고 바로 이렇게 갈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황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황건이 자 여멍 내려가고요 도착해 도착해 날씨 저녁 내게 양댕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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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어디가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렇지 눈을 뜨고 싸우셔야죠 마음의 눈으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 딱 남았고요 우리 여기는 해산합니다 이제 조은과 장비가 밀면 끝나요 여몽이 밀고 누가 더 빨리 갈 것인가 공정무사 좋았고 여몽 태력 재편제 강기병 경기병 강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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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기병으로 바꿔가지고 출발합시다 친구 4부대 5부대 합쳐 재편제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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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맞고있으면 좋은데 다 기병이죠 출발 7만 10만 이 시각 조조의 상황은 안정체 하다 마지막까지 장임이네요 유장군은 여몽이 먼저 도착했어요 여기가 더 먼지 알았는데 여몽이 먼저 도착했어요 여기가 더 먼지 알았는데 역시 우리 상장군답습니다 여몽 5군에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선거는 법률이구요 이 정도겠군 아 소교하고 이번 엔딩에 또 의미가 있는게 부인을 막 세명 이렇게 받지 않고 딱 소교하고만 딱 이렇게 일편단심 평소에 그런 방송 컨셉이 아닌 진정한 저답게 플레이를 했죠 마음이 편하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책으로 남기는 것은 아직 기운이 있을 때 해둬야죠 왜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헤쳐온 길 분명 읽어볼 만한 책이 될 겁니다 소교께는 기대가 큽니다 그 책은 왜 쓰기 시작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흘러 다시 난세가 왔을 때 아니 난세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 책을 읽는 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전란이 일어나며 전란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또 죽는가 그 수습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또 전쟁 그 자체를 근절하겠다라는 오만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후세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이 책을 저기 러시아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군요 각국의 군주 각국의 연궐들의 뜻이 서로 부딪히며 맹렬히 싸웠던 시대 국지 결정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삼국지예요 깔끔한 엔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유편이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은 처음 계획할 때는 주유가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소교가 이어받아야 되나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했는데 다행히 수명템이 잘 나와줬고요 그래서 좀 마무리가 빨리 됐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또 더 재미난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